먼저 하십시오 아까 전에 누가 하셨죠? 복불복? 아, 새또님이 하시다가 바로 패배하셨었죠. 구인님도 하신적이 있습니다. 아, 1번, 2번, 3번, 4번 이런걸 숫자로 정해주시면 제가... 2번이요? 2번? 똑똑하니깐 2번이신거 같은데? 저, 저, 저도 2번. 하십시오. 한 번. 저도 한 번. 이제 503님이에요. 53님이에요. 하세요. 한 번. 저도 한 번. 503님이에요. 503님. 하아... 저도 한 번. 오삼이오, 오삼. 53님이에요, 오삼. 53님 하세요, 오삼. 네, 아주 딱. 주작이 불가능해요. 어플 판매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승리입니다. 팬서비스 경기에서. 팬서비스 경기에서 아름다운 승리를. 이야, 요럴때 짝짝 한번씩 해주세요. 이야, 이기면 뭐임. 제가 벌칙을 하는게 있어요. 예, 이렇게 여기 적혀있는 횟수보다는 적은데, 여기서 원하시는걸 해주고, 해드리고 있었어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식으로. 짝짝짝. 아유, 고맙습니다. 예. 어, 회장님도 가셨다. 예. 뭔일이 있으시나? 자리를 요즘에. 아니, 그럼, 자주 와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네 개의 콘 쏘면 가능? 예. 아,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개의... 자, 돌면 안되지 초밥 먹어요. 이러시고요. 자, 제가 먼저 할까요? 아니면은 누가 먼저 할까요? 자, 다섯 번. 헤베! 구인님 아까부터, 구인님 아까 보셨어요? 혹시 구인님? 구인님 아까부터 혹시 게임하는거 보셨어요? 자, 아까, 아까 지금 이게 두번째 판이거든요. 첫번째 판 하시는거 보셨어요? 아, 네. 아, 지금 그런거에요. 구인님도 저번에 하시다가 바로 걸린 적이 있거든요. 이게 랜덤인데 오래가면은 아까처럼 되게 오래 갈 수도 있고 짧으면은 뭐 바로 한번에... 랜덤입니다. 예. 자, 저번에 좀 그... 그... 상처받으셔서 제가... 손 쏘셨다가... 예. 자, 다섯 개 하자구요? 네, 다섯 개 해드릴게요. 예. 저번에 구인탕님 하셨을 때도 다섯 개였어요. 예. 다섯 개 쏘세요. 예. 해드릴게요. 아, 오, 권을! 아, 고맙습니다. 예. 자, 503님 근데 정체가 뭐야? 큰 손이야 뭐야 이거. 예. 7시에 옷 갈아입고 나갈거 진짜 어디 가시게요? 초밥 먹으러 가는거에요? 진짜? 초밥 먹으러 갈거에요? 노크... 다섯 번 노크 가자는 뭔 얘기에요? 하십시오 초밥 싫어 시내가 다섯 번이요 계속 세 번 네 번 좀 가고 있죠 저는 두 번 가겠습니다 옵삼이에요 오삼님이에요 오삼 오삼 오삼님입니다 주작이 주작이 어떻게 돼요 내가 게임을 만든 사람이 아닌데 나 그러면 깜빡 가야 돼요 이거 어플 만든 사람한테 저죠 두 번 가겠습니다 두 번 오삼님 오삼님 정하세요 오삼님 오삼 오삼 빨리 하세요 오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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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주작은 안돼요 어플이 이게 정식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주작을 하려면 제가 그 어플 그 만든 사람이나 만든 사람하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고 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주작을 한게 맞고 신고를 하시면 저 깜빵 가야 돼요 예 좀 팩트 구요 예 자 이게 확률로 다 정하는 거에요 오래가자 오래 가면은 이제 이제 요정도 치면 되겠다 이런걸 감안을 하면서 이제 게임을 하는 것이 때문에 운이 가장 중요하죠 예 오삼 님 계시고 누가 나갔지 예 누구 한 번에 다시 그래 난 일단 나갈 준비 예 준비 예 아 또 오삼 님 오늘 또 너무 고마워요 예 이렇게 또 참여 많이 해주시고 예 아까 전에 1콘도 많이 싸 주시고 이거 게임 볼폴복 해 주실라고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 예 럭키 세븐 으로 7콘 으로 해놨는데 5콘 으로 내릴까요 복불복을 예 자 원래 5콘 이었거든요 복불복이 그러다가 어 7콘 으로 다가 예 2콘 럭키 세븐 으로 예 말씀하시구요 예 아 말씀하시구요 예 안되겠지 아 그거는 내 제가 으 으 왜냐하면은 지금 싸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 5콘 으로다가 싸주신 분들도 있어서 예 5콘 보다 이제 4콘 까지 내가 이제 양심적으로 해드렸는데 예 미안해요 예 아 오콘을 오삼 님이 야 아 어떤걸 노크 여야 자존심 강하시네 우리 그 오삼 님이 자존심 짱 에 이기게 칩식을 그거를 감안을 하셔서 하셔야 돼 이게 좀 길어질 것 같다 하면 이제 좀 길게 좀 해 주시고 짧을 것 같다 그러면 좀 짧게 3번네 저죠 예 저도 3원 가겠습니다 예 오삼 님이에요 예 아 이거 한 다섯번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주자 예 한번 아니 조금 더 하시는게 좋을텐데 지금 이 잘 안 깨진 타임인데 예 나 verse 2번 h 아 아 오삼 님 조금 더 해야 돼 안돼 의사 안 깨질 때는 잘 안 깨지는 타이밍이에요 한번을 좀 저도 한번을 오삼님 오삼 오삼 오삼님 해주세요 오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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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주세요 오삼님 이번에 깨지네 한번 해보세요 안 깨지면 제가 걸릴 확률이 높죠 하하하하하하하 예 하하하하하 이번 주작 일부에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금 더 눌러야 된다고 예 아 이게 확률 게임이에요 아 또 오큰을 오삼님이 진짜 좋으신 분이었네 또 노큰가요 콜라로 해보실래요 그럼 이번에 콜라 콜라 한번 해보실래요 콜라 한번 해보실래요 그리오 예 자 이거는 소리가 나야 돼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게 진동이 잘 안올릴 때가 있어서 몇 번 해드릴까요 세번이요 이러면 안터진거에요 이러면은 이러면 안터진거에요 한번 두번 세번 저죠 저도 세번 세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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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두번 했어야 되는데 괜히 세번 했다 아이씨 근데 뭔지 아시겠죠 들어오신 분 반갑고요 부인님 다시 오셨네요 뭔지 아시겠죠 제가 두번 했으면은 오삼님이 걸리는 거잖아요 이런식으로 하는거에요 제가 필로다가 다 어...